깜짝 선물 같은 꺼내지 못한 얘기들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 내가 무엇이 되든 무엇이 돼주는 존재예요 준비 됐죠 우베베가 보고 좋아야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린 하나로 연결돼 있다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색다르게 준비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몸베베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